정답 오 착하고 여성인성을 아예 바꿔버리는 게 있지? 그래 나 근데 그거 알아? 나 노래를 볼게 아 진짜? 이 차도 그냥 그냥 그려 가사를 누나? 이거 뭐야? 약속은 실제 전하나 없는 너 얼마나 오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끊지도 없이 시간은 자꾸만 일러가고 난 미흔 보다 고통스러운 맘에 그 점점 찾아간 너의 얼굴 어기 깨서 슬깔 짓는 날 그 슬까만 길이 나를 벗어 사실은 말이야 나 눈 안이 보이래요 내 미안한 것도 해줄 수 없는 건 아줌마니 온저라도 아줌마니 온저라도 아줌마니 없어도 이미 엄마 도망가줄게 너를 위해서 어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안가서 모든 걸 다 안가서 모든 걸 다 안가서 난 너에게 많이 생각할게 온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running for you Just running for you 눈덩들은 깨진 꽃은 그대로 내 곁에 이기면 돼 또 다시 태어나도 만나볼게 1절만 하면 안 돼서 어때? 제가 단점이 있는데 노래랑 춤을 붙여요 감사합니다 고막 테러 중에 1절만 했어요 죄송해요 뽀얀님 일단 죄송합니다 큰 선물 해주시고 큰 상처 큰 상처 죄송해요 뽀얀 오빠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 근데 노래 끝나니까 200명 빠졌어 들을만 했나봐 200명 빠졌다고? 존니 한번 부를래? 일단 시키고 부를게요 그러면 존니가 다 불러 한 번씩 소세지 소세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짱짱맨이시다 맞아 짱짱맨이잖아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존니 한번 불러드릴까? 존니 불러드릴까요? 앉아서 부르자 먼저 이것으로 ический 사리 소세지 소세지 작품 소세지 소세지 kurz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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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여 other 아이들 일단 여전주 고냐 왜? 안 돼? 오! 인식이 안 돼 왜 그러지? 저 밑에다 해봐 이거 앞에 오 진짜 이거 앞에 컵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걸 수고했어 아 너 되게 딱딱하다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네 언니 불러드릴게요 우리 잠을 가보았어요 잦은 봄 잦은 봄 잦은 봄 잦은 봄이 좋은 잦은 지도 있어 굳이 내게 전하다 잦은 봄이 내게 잦은 봄이 내게 잦은 봄이 내게 낙은 봄이 내게 사랑하는 순간 낙은 봄이 니가 얼마나 예쁜지를 부른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서 태어날지 못해 니 소식들의 마음은 더 정정하라 솔직히 견디기 고마워 니가 정말 행복하면 좋겠어 진짜 좋겠어 아주 바쁘고 싶어질 때 아프네 행복해져 처음이 뭐하면 했는데 다 까르나를 부르느라고 틀리는거야 고마워 니가 안내야 돼 응 어두운 나라가 나와 느낄 것 같다 나만 무너진 것 같다 고자 사랑한 번범이 나만 유난 떠진 것이지 고자한테 분명히 봉파됐어 이렇게 달래 보고싶을 줄 우리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니가 얼마나 멋진 두부진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어두운 태어나오지 못해 니 소식을 틀린다는 너무 좋은 이 인생 솔직히 연기기 고마워 너도 좋은 너 힘들면 좋겠어 저는 그녀의 손에 나의 사랑이 안으로도 안으로는 내 꿈을 모두 좋아 혹시 상세가 내는 내가 떠오르면 내 꿈을 때를 물어 강아줘 사랑을 지니 널 답할걸 모두가 내가 세상을 하지도 않을까 그 할까나 자존심 세요 너를 너를 사랑하는 저 후렴한 정말 정말 좋은 놀이 딱 인기 좋은 수성뿐이 난 널 함께 사랑하는 내 땅 기쁨이 있는 너의 계절 너가 충분해 뿐 널 사랑하는 내 땅 기쁨 널 사랑해 예예 Can I fly 아씨야! razRL 희망냄해 아따 어서와 다해 생활 힘든 일 다해 생활 힘든 일 미안하다 프라이드 치킨은 어때? 치킨? 치킨 맛있어 98점이네 오 98점 감사합니다 국물 하나랑 소세지 그라빵도 맛있을 것 같고 프라이드 치킨도 맛있을 것 같아 난 다 좋아 근데 탕이 맛있겠다 탕 하나 고르고 둘 중에 하나 탕 뭐 먹고 싶어? 소세지 그라빵? 그래 소세지 그라빵 탕은? 고추장찌개? 그래 탕이야 찌개가? 내가 다 몰랐네 하나 네가 몰라 아뇨 아뇨 나 다 좋아해 그래? 다 좋아해 음 음 음 아 아 나 근데 그거 지났어 나 아니요 뭐하면은 저 사장님 그 소세지 그라빵 하나랑요 스팸 고추장찌개 하나랑 소주 뭐 먹을래? 소주 참이슬 프레시? 처음처럼 처음처럼 네 처음처럼 하나랑 스팸 고추장찌개 소세지 그라빵 네네네 아 조은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하 아 내가 그 노래를 맨날 여자 버전만 들어서 가만히 헷갈려고 아 아 나는 어 뭐지? 뭘 두 개만 보는데 왜 계속 틀리게 했어? 응 나는 그래서 얘가 시력이 아까 안 좋은가? 아까 시력 얘기했잖아 그래서 아니 시력 많이 안 좋은가 할 때인가? 근데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가 확실히 풀려 진짜? 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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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나누면 행복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좀 반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 주는 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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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여기 받는 거야 하하하하 스트레스를 나눠 버리는 응 아까 되게 힘드셨을걸? 응 힘들었지 응 응 근데 좀 부래 이렇게 불타는 토요일마저 아 너 근데 아니 너 이뻐 이뻐 너 옆에 있으니까 너무 비교되고야 아니야 그런게 아니야 지금 두 명이 그거 아니야 뭐야 뭔지 몰라 뭔데 말했잖아 방구 뭐 뭐야 아니 중요한게 그게 아니야 뭐야 중요한게 뭐야 뭔지 몰라 응 주말인데 여자 두 명 응 이게 중요한 거구나 오 오 에휴 아 아 노도 좀 그래 분위기 안좋아 나 어제 노도하고 노도님 노도오빠랑 예린이 섭외하나 했는데 둘이 뭐 일 있었다면 응 몰랐지 나는 뭔일이야 몰라 나도 자세히 내가 본게 아니여가지고 전화기가 좀 그래 뭔지 알지 난 내가 보고 들은 거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들은 거잖아 그래서 응 뭐 상황이 좀 그렇대 난 몰랐지 합방 끝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응 응 알겠습니다 왜 해 뭐 이렇게 딱 나오고 못하나 흠흠 흠흠 쌍구는 이면 안돼 처음이다 위험해 쌍구님이라고 되게 재밌는 분이 있는데 좀 위험할 수 있어 응 응 응 응 안 돼 안 되지 마 좀 위험해 안 돼 처음이 지켜줘야 돼 응 화질이 많이 안좋은가 화질이 봐봐 많이 안좋아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어두워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너가 좀 필까 이게 최대일걸 아마 응 아니 민주 셀루야 셀루야 나 진짜 나 그 화장실 한번 가서 아내 좀 넣고 올게 응 물이 시려가지고 응 저 여러분들 처음이랑 잘 놀고 있어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챙겨주고 있어 알았지? 추천도 꼭 해주고 응 알았지? 응 잘 알겠어 알았지? 서저씨 어서요 응 잘 잘 놀고 있어요 오빠 어디가 표샷길을 지우라고? 뭘 지워? 표샷길을 지워볼까? 표샷길은 지워볼까? 표샷길은 지워볼까? 표샷길은 지워볼까? 표샷길은 화질 안좋지 않은데 어허 소리 끄고 가야지 아 그렇잖아 한번 지워볼까? 제가 한번 지워볼께요 이렇다 방송 꺼지면 끝이야 어떻게 하는거지? 지금 딱 그래 아 어떻게... 방송 중에는 안되나봐 그게 아 됐다 어때요? 껐어요 껐어 좀 가까이서 봐야 돼요 오 똑같다 오 똑같다 그럼 다시 켜자 어차피 똑같은거 됐습니까? 닥터너님 내게 감사합니다 땡끡땡 그치 난 가까이서 괜찮지 감사합니다 고추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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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고추장찌개 와 시즈님이 또 몇 점 감사합니다 시즈님이 또 몇 점 감사합니다 시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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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땡끡땡 땡끡땡 2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완전 감사해요 그러게 각도가 안주가 안나오네 고추장찌개 이 다리가 더 이쁘게 나오는데 영원히 어때 안해요 고추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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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마자 기침 나와 쎈니 런 했다 여러분 쎈니 런 했다 네 저 여캠 분게 나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술 먹어야지 거는거 아니야? 직구공 성형하고 저장도면 얼굴 진짜 못생겼네요 저 성형 하나도 안했어요 성형 하나도 안했는데 성형 하나도 안했는데 성형 하나도 안했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했는데 코드 잡고 광대랑 여기 깎았으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성형 하고싶어요 성형 하고싶다 성형 하고싶다 성형 하고싶다 나 어디하면 예뻐질거 같아요 성형 하고싶다 성형 Häuser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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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 성형 나 왜 레이지고 넌 이거야? 한 개만 입어있어 오 로렌님? 로렌님 짭이네 로렌님이 연락이 돼야 껴주죠 찐이라고? 찐 아니야? 짭이 있는 것 같은데? 찐이라고? 진심으로? 어? 잠깐만 전화해볼게 한 번 로렌님 번호 있어? 컨텐츠 미제이들은 딱 알고 있어야 돼 제보는 아무도 모르는데 로렌님? 저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전화해보겠습니다 로렌님 전화해볼게 로렌님 전화해볼게 텔리에요 아니 제보는 어떻게 아셨죠? 네 아니 알고 있죠 당연히 제 번호 알려준 적이 없는데 아휴 제가 컨텐츠 미제이 아니겠습니까 아휴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만만 해요 네 네 잠깐만 로렌님 자 오늘 어 조심해 처음이 소개팅이네 처음 아 소개팅이라고 하면 적지마 왜왜왜 소개팅이라고 하면 적지마 왜왜왜 로렌님 괜찮아 아냐 그냥 로렌님한테 로렌만? 무장스럽다 로렌 자 로렌님이 오십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로렌님 우리집 게스트로도 한 번 부르고 싶었는데 자 로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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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뭐 팬분들 로렌님 오는거 싫어요? 팬분들 와 2000달 넘겼어 우와 2400 아 감사합니다 2500 고맙습니다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우와 와 처음에 즐겁찾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네네 음 아 진짜 멋있는거야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로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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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종서야 뭘 꼭지를 봐 그런거 없어 자 우리 여러분들 매니저님이 종서님 욕하시는 분들 첨해 주세요 괜찮았죠 개술들 욕하지마요 욕을 할거면은 오늘의 여기 BJ인 처음만 욕하세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장난이 나, 너무 좋아 빗종사.. 저번에 로렌님하고 술안님을 먹었거든요 되게 좋으셔 스누기 팬클럽 갈 때 팡팡팡 먹었으면 되게 좋으셔 좋은 분이셔 예전에 로렌님이랑 한번 합당할 뻔 했었는데 아 진짜 근데 왜 안 했어? 그냥 호질부질됐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처 주고받고 연락하다가 고급을 주겠지 왜 그러지? 안심으로 오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내가 좀 편하지 않게 있긴 한데 예린이 뭐 하자? 예린이 전화 한번 해볼까? 예린이 전화 해볼게 예린이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무슨 말을 너무 잘해 왜? 자나 근데 예린이? 아 자네 자네 컨텐츠 중이야?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혜리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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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알겠습니다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1위는 뭐해? 아니 저 방송중이에요 뭐? 응 어디 뭐한다고? 방송중이래 방송? 예 언니도 방송중이야 일을 왜요? 아니 너 뭐하나 했지? 너 바빠 뭐해? 저 뭐하냐고요? 응 방송 안돼 손 씻는데요? 손 씻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아니 아니 너 뭐하고 있냐고? 저랑 저랑 어 봐요 그걸 방송중이라고? 네 알겠어 일단 연락할게 언니가 응? 응? 일단 언니가 연락할게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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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아 죄송해요 네 뭐야 아 그래 예예예 그런 분위기였어 네 LRK님 스티커 1개 서버 또 꼬만꼬만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또 보롱 다섯개 팬클럽까지 꾸안꾸안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부 걸까요? 이제 한잔씩 먹고 있을까? 그럴까? 10부 걸게요. 저희 이제 술 먹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수투성이 여깨를 샐리 처음이 봐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고맙고 청소년 시청자분들은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 잘자요. 저렀습니다. 50명 날라갔네? 짠. 괜찮아? 어차피 다 날라가서 편하게 마시고 꺼져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먹자. 맛있겠다. 뭐지? 굳었어. 너무너무너무. 소시지 그라탕. 다시 데워달라고 할까? 네. 교정기 해가지고.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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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응. 내가 여기 밀크야. 그냥 튕겼어요? 너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있어? 응. 대박. 몰라. 근데 사람들이 술을 맨날 먹는다고 욕하는데 술을 안먹으면 견딜 수가 없어. 왜? 뭔가 좀 정신적으로 불안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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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날 쫓아오는 기분? 뭐야? 누가 쫓아와? 몰라. 정신적으로. 응. 요즘은 그냥 종사님이 오고 계신거지? 응. 나만에. 로베리가 쫓아오고 있는거야. 술 한 명 정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정신이 제일 편해. 그렇긴 하지. 어제 진짜 애매했던게 내가 보성욕반에 방송가가지고 한 병을 먹은거야. 먹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술이 깬거야. 잠이. 안 와? 안 와. 그래서 엄마와 같이 잠을 보고 요리를 준비를 했어. 그래서 늦게 났구나. 그래서 4시에 잠 되었어. 4시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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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맛있다. 아싸. 오신거야? 어떻게 알아? 목소리가 질렸어. 이리로가요? 어? 잠깐만 너 술 됐어? 근데 너 술 약하잖아 그치? 응 너 술 잘 마셔? 응 너무 빨라 먹는 속도가 봐봐 이렇게 빨리 마시면 술이 끊기는데 나 근데 너 천천히 마셔 응 나는 이따가 취해서 아 이거 내 방송.. 아 내 아이디구나 아 내 아이디.. 내 아이디구나 틀 수가 없네 이 새끼 틀려고 그랬어? 투자다리 너 못해 아니 룰랜야 너랑 남겨놓는 러너가 있지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렇구나 여기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 매너 채팅 하세요 뭘 싸워 싸워? 왜 싸워? 아 그리고 자꾸 뭘 아줌마야 아줌마는 눈들아 뭘 너무 아줌마야 여러분들 아줌마 맞긴 한데 우리 아줌마야 어 어 그러지마 진짜 어 구 어 나 해먹는게 여러분들은 안 먹을 것 같지? 어 얘랑 나랑 처음 알았을 때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23살이었어요 23살이었어요 23살이 알아서 눈떠보니까 아줌마 되서 만났네 세상 아줌마 에휴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늙어가는 거야 알아? 여러분들은 4년만에 보는 친구 있어? 아직 나이 어렸을 때 모르지? 이래요 지금 늙었지 알지 웃을 때 어렸을 때는 눈가에 주름이 생겨도 어 나이 어린데 눈가에 주름인데 이거였는데 어머 샘이 눈가주는 바 헉 엉 뭔지 알지 어머 어머 샘이 눈가주면 봐 아이고 네 저기요 어디 언제 오세요? 한 번 튕겼어요 찹스테이크 찹스테이크 시키네 그건 좀 알지 진짜 밥 먹으러 오시나봐 잠시만요 음 질빤 아 근데 여기 팬가입이 되어 있으시네 로렌 님이 살짝 살짝 처음미를 살짝 근데 여기 스테이크 하나만 내세요 이거 근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암주만 엄청 많아 이거 너 텅 좀 안 드는데 오빠 지금 배불렀는데 아까 지금 밥을 많이 먹었는데 나이 지시네 아 배불맛았잖아 아 탑스테이크 시켜놓고 안 오는 거야 지금? 아 진심? 우와 아 괜찮아요 저도 저희도 지금 그렇게 막 저희도 그래요? 뭐 비슷해요? 로렌님이 게임 컨텐츠 하시는 분이지 그치 롤방송 맞나? 롤방송 역겨운 상태인데 괜찮아요 저번에 뵀을 때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막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롤방송이 있잖아 소심해서 막 한 가지에 꽂히면은 대여가 안 돼 아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상황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까 있었던 상황이 막 나간 거 있잖아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아 빨리 마셔야 돼 그렇구나 빨리 오세요 근데 그것도 있어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이제 너무 텐션이 이제 1단계 올라갔어 거기까지 재밌대 2단계 올라갔어 거기까지 재밌대 3단계 가잖아 그러면 이제 오바알아야? 그냥 임방길 친구들이 되게 좋아라 하던데 하하하하 일단 그저 선이라는 걸 지켰는데 이제 선을 점점 넘지 응 아 우쭈심이요? 응 짠 짠 짠 아 근데 에븐이도 보고싶을 때 에븐이라고 있는데 걔도 방송 되게 잘하더라 응? 응 너 나중에 예븐이 방송 한 번 가봐봐 걔 그 컨텐츠 하거든? 토요일마다 폭신 가르쳐 두는 거 아 진짜? 어어 어어 오 배우고 싶다 어어 이거 폭신 빠반땀 이렇게 빠바반땀 이렇게 이런 거 해줬다 하하 맞아 노방봉에서 봤어 폭신 잘한다고 오 되게 잘해 7년 했다 그랬나? 응 이거 덜어줄까? 끓여야 될 것 같은데 왜 진짜 끓인다 나 배불러서 밥 너무 많이 먹었어 조금만 먹을 거야 한 그릇만 먹을 거야 맞아 조심해 조심해 시키려 아 진짜 여자들 웬만한 이거 좋아하는 거 같아 стро 곰비 보라마합리 빵캣ял 꽁꽁 Rim 저희가 버벅돼서 바로 리방을 못해서 시청자가 더 안 찬 것 같아요 응 правда 19금 걸고 11 소섭 쇠 맛있어요 맛있어요 작품맨 술 먹으면 빨개져 티가 아름다 아 진짜? 그래서 무서워 난 엄청 빨개지는데 차라리 빨개져가지고 그러면 아 진짜 오래미니 잡혀서 찍어줬대 아 진짜?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좋아하나? 너는 어때? 로맨님? 로맨님? 만약 남자처럼 로맨님을 사귀자 했어 야 처음아 난 너가 좋다 사귀자 생각 안해봤는데? 만약 생각해봐 지금 넌 어때? 나? 내가 로맨님 날 좋아한다면? 그럴 일이 없는데 나는? 응? 나도 그럴 일 없는데? 그래? 아닌가? 그런거야 응 그래 판돌리긴 해 짱이네 짱이네 아 진짜 아 아 귀여워 아 침아 조심 침아인데 뭐 없는데 여기 안에 손치만도 입었는데 손치만도 입었는데 손치만네요 응 무시 안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로맨님같이 잘생기고 능력있고 하신 분이 나를 왜 좋아해? 처음이면 좋아할 수 있지 왜 저래 왜 저래 그래 우린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는거야 솔직하게 말해 왜 솔직하게 왜 좋아해 나 사귀자고 바로 사귀겠다 어? 그치? 뭐? 사귐자고 바로 사귀기세인데 나 안되려네 로맨님 축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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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달아? 응 다네 짱 짱 역시 역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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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 근데 넌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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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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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놈이 뭐야 역경씨 아 역경씨 말로 뭐야 아 아 진짜 아 역시놈 음 어 아 아니요 안 엮였는데 아닌데 나도 안 엮여요 근데 그거 내가 알려줄게 일단 로맨님 실물이 나와 아 진짜? 응 오면은 아마 잘생겼다 이거 봐 어 저 20번이야 20번 오셨다 오셨다 오셨어? 응 아 나 이거 자꾸 오지 응 오 오 불편하네 이쁘긴 한데 응 응 아 로맨님 팬덤이 짱짱하네 짱짱하시지 응 와 아 한계빵 가입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음 괜찮은데? 전 두 번에 한 번씩 먹을게요 응응 응 응 술을 많이 안 먹었어 평소에 응 괜찮으신 분이네 저렇게 팬분들이 많다는 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응 그렇지 만약에 내가 쓰레기야 나 쌍년이야 근데 팬이 왜 있어 없지 그래서 없잖아 나 봐봐 왜 왜 작곡해 왜 작곡해 왜 작곡해 네 또 아 감사합니다 그치 어 좋은 분인거 같은데 아닌가 응 여기 중앙에 앉는게 낫겠지 여기 중앙에 앉는게 낫겠지 알겠지 응 자 이거 놓고 세게 넣고 세게 넣고 오 오 언니구나 여기 가운데다가 놔주세요 응 너무 안주 많이 시켰어 이거 안 먹는거 치우자 응 채워주세요 응 채워주세요 언니 잠깐만 이거 이거 좀 언니 이거 이거 조금만 앞에 밀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정이 때문에 이렇게 끊어 아 진짜 밥만 드신다고? 진짜 밥만 먹고 다신다고? 아 아 제끼 묻혔어요 누구로?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주가 부지런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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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서 때린다? 수뇌야 먹어야지 헷갈려라 헷갈려라